1프로TV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요즘 글로벌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가장 큰 원인을 하나 꼽자면 미국 연준의 입장 변화인데 연준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같이 유추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래세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와 1교시 시작까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시장은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중국 주요 지수도 하락했고요. 춘절 이전의 수급 변동성 확대와 대외 리스크 우려들이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 홍콩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불안감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중국 본토 약세와 더불어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이 2.58% 하락을 했고요. 심천 종합이 3.31% 좀 많이 하락했고 항생이 약간 돌리면서 1.67%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방산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안전자산 손오 심리가 확대되면서 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했었고요.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세였다.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네요. 다들. 네. 많이 빠졌습니다. 주요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중국은? 일단은 사실 3%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중국 정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홍콩 시장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 리포트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1월 초부터 홍콩 증시가 좀 과매도 국면이니까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항생테크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에 이게 12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양해까지의 정책 모멘텀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때 공동부의 정책에 대한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IT주의의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또 KB 자료를 바탕으로 CSI 300 이런 것들도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작년에는 베이징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과창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기술주 매도세와 더불어서 최근에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주도주이긴 한데 우리가 3월까지에는 정책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정책 공백기인 2월에 동계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고 제로코로나도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친환경이라던가 첨단 제조업 등의 성장주주의 포트가 좋지만은 단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낮은 가치주를 좀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과 원자재 에너지 비중이 높은 CSI 300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순환매 구조의 관점에서 좀 많이 빠져있는 자산으로의 유입이 좀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방말 좀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3월까지 혹은 6월까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도 같은 방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주, 에너지주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저번에 이제 이 프로님이랑 말씀드렸지만 필수 소비자 이런 것들도 좀 유리한 국민이다 보니까 중국도 이 국면은 여전한 것 같고요. 이 주도주가 바뀌는 시점은 성장주 빠지고 가치주로 분리된 업종들은 오르는 중국도 비슷한 분위기다? 그렇죠. 비슷한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언제 바뀌는지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갈 건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긴축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업종이 바뀌는 것 자체도 사실은 중국 역시 정책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JP모간의 투자 전략팀 리더인 콜라노비치가 이제 미국 시장 얘기도 하고 중국 시장 얘기도 했거든요.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매도로 근접하는 기술적인 지표와 약세로 돌아서는 심리가 결합된 것은 우리가 뭐 조정이 좀 마지막 단계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시장이요? 네. 미국 시장 관련해서. 중국에 관련해서도 중국 정책이 성장을 지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강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정책이 성장을 지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년 말과 올해의 중국 정책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작년 말에 보면 헝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주택자 대출 규제들도 나왔었고 규제 완화가 나왔었고 부동산 개발업의 M&A 동료 이런 것들도 나왔고 통화 정책이 조금 바뀌는 스탠스였고요. 올해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금리나 부분 추가 지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나올 거는 재정의 조기 집행 그리고 친환경 중심의 이프라 투자가 집행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H나 KB 메리츠 자료 가지고 조금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해보면요. 어쨌든 이게 GDP 성장률이 작년에 8%로 마감을 했는데 4분기 거의 3.7%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한 5% 정도 예상을 하는데 1분기 성장률이 4.3%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한 0.6% 성장이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월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산업활동 자제한다는 말씀 드렸었고 제로 코로나 계속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두고 정책의 튜닝 범위는 넓어지겠지만 약간 이제 안정을 위한 미세 조정 성격이 좀 짙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간 성장률의 상향 요인은 되지 못하고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 GDP 성장률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서 중국 경기를 방어한 거는 여전히 수출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23% 4분기에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수입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얘기보다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불황형 흑자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가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 중국이 올해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가 사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크레디 임펄스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저점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좀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2012년 2014년 하단처럼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1분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정책 수혜주는 1분기 내에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중국은 요즘 금리를 낮췄죠? 낮추고 있죠. 미국은 올리고 있죠? 미국은 올리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올리는 미국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럼 중국 증시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 증시는 별도로 가는데 움직임은 좀 달라요? 네. 별도로 방향성에 따른 건 다르긴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은 비슷하게 미국처럼 움직이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홍콩 증시나 이런 것들은 오르긴 하는데 기존의 주도주였던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반도체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영향을 같이 받은 거고 중국은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미국은 좋았다가 빠진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중국의 업종들은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결국엔 중국이 올라가는 것도 정책의 방향성을 본다면 정책 수혜주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책이 지금은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그럼? 정책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스탠스를 바꿔가는 거죠. 작년에 공동부유 기조 하에서 굉장히 조금 빅테이클을 압박했다면 그런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래서 통화 정책도 작년 말에 바뀌었고 재정 정책들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작년 말에도 사실 재정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애금, 인프라 투자 관련된 자금들이 지방세 주자들은 많이 나왔는데 애금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통화 정책도 조금 스탠스를 넓혔지만 실제 대출이 또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인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양해라고 하는 중국의 큰 행사가 나오기 전까지의 모멘텀은 사실 지금은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가 올해 정책 모멘텀이 나오면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정책 모멘텀이 아직 발표 안 되고 있거나 실체가 안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모멘텀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그 실체에 나오는 시점을 잘 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건 아마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같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발표할 때만 기다리면 그게 시장이 아닌데 정책 없을 때도 나름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주도주도는 여전히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 같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 오늘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별다른 특별한... 사실은 별다른 뉴스는 전반적인 미국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 탔다는 거죠? 국내, 중국 같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빅테크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긴 했었네요. 그러니까 발개위 등의 11개 부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이견을 발표했는데 이 이견이 중국은 기존에 플랫폼 길들이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목적을 달성했고 2022년에는 경제 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내 투자를 조금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산업은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홍콩 쪽에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데 사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같이 다 빠지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새벽에는 상승 반전해서 마감은 했는데 그렇죠. 코멘트들은 어떤 게 좀 있었어요? 미국은 사실은 지금 지난주에 나스닥이 사실 너무 많이 빠졌고 작년에 올랐던 나스닥 수익률을 이번 3주 동안에 다 날렸다 이런 뉴스들 나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죠. 전략 후강으로 움직였는데요. FOMC를 앞두고 거의 장중 저점이 한 4.9%까지 나스닥이 빠졌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철회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나스닥이 빠졌고 마감 한 30분을 앞두고 상승을 했는데 투심은 조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운은 0.29%로 돌렸고요. 나스닥은 0.63% S&P500은 0.28% 상승을 했는데 어제 나온 것 중에 미국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지면서 FOMC에 대한 매파적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실제 어제 이렇게 지표들이 또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연은에서 미국 국가활동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지표들도 실제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활동 지수가 뭡니까? 사실 이게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업들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라든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그런 노동 부족력 사태 등을 제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지표들과 연계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특히 개인 소비라든가 생산 소비가 마이너스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1월 제조 PMI도 예상을 하해한 55로 나왔고요. 예상이 57이었고요. 전월이 57.7이었습니다. 15개월 이래 최저치였고 서비스 PMI도 지난달 57.6을 하해한 50.9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공급망이랑 이런 쪽에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채권 수요가 조금 좋게 나오면서 금주에 이제 나오는 FMC가 시장 오류와는 달리 좀 매파적인 발표가 없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 국채 입찰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5배를 상회한 2.8배 정도 나왔고요. 채권 시장 분위기가 이랬다면 그럼 어제 미국 시장 급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많은 작용을 한 걸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이슈가 시장을 조금 더 지배했다라고 일단 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유럽에서 회의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랑. 그러면서 약간 풀리는 모습으로 조금 반등을 했고 실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장중에 거의 38을 돌파하기도 했었거든요. 빅스 같은 경우는 29.9로 마감을 했는데 빅스가 거의 최근에 올라가는 상승 속도를 보면은 전열대비 40% 5일전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은 시장에 이제 투매가 나왔다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이 투매가 나오면 보통 5그레일 이내 시장은 좀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1차적인 매수 시점은 조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반등한다라는 것들은 약간 좀 부정적인 모습들인 것 같아요. KB증권에 좀 비슷한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제 FMC를 앞두고 통화 긴축 불안감을 좀 가격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단기 반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 수급 환경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은 사실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세가 강하지 못하면 사실은 투자자들은 좀 신뢰를 갖기 어렵고 그러면 다시 매수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보다는 매도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좀 있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번 주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예상했던 FMC의 결과 정도로 나오면 사실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반등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렇죠? 반등할 때 약할 거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이슈도 해소가 된 건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이제 FMC가 1월에 나오는 것들은 어쨌든 FMC 성명서도 나오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보면 FMC 회의에서 추정 경제 전망이라든가 금리 인상 점도표 이런 세부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3월까지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접어봐야 될 뉴스 오늘 낮에 나왔던 것 중에는 어떤 게 좀 있어요? 일단은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우크라이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들을 좀 보면 러시아 동부 쪽으로 군사력이 조금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놀래서 나토에 좀 가입을 했고 나토군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설류를 좀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는 농업 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해를 통해서 곡물 지역 수출이 조금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곡물 가격이 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 원자재 원유라든가 천연가스가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안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세계 경제를 좀 미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는 어제 별로 안 오르더군요. 오히려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두려우면 주가는 내리고 유가는 올라가야 될 텐데 시장도 지난주 시장을 쭉 보면 지난주에 어쨌든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먼저 튀었고 그다음에 유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았고 거기에다 대형기술주 규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보면 넷플릭스 필두로 팬데믹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당연히 듀레이션이 긴 종목들 역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장중에 또 최저점으로 한번 떨어졌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옵션 만기를 나오면서 수급이 또 안 좋았고 나올 것도 그걸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데 하반경직성은 어느 정도 지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FMC에 대한 확실한 얘기들이 나와야지만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물가에 대한 여전히 불안. 그리고 FMC에 대한 긴축에 대한 강도라든가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나와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연말 지금까지 보면 사실 파월이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게 그래도 연말 즈음에 양천 긴축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4번 금리 이상 시장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럼 양천 긴축이 연말 즈음까지 된다고 하면 만기 도래하는 재투자를 통한 그런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유동성의 회수는 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역시 2% 전후로 좀 제한되면 좀 징전되는 흐름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신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뭔가 반전의 돌파구가 될 만한 뉴스라든가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그냥 고만고만한 이슈의 반복이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점들을 보면 94년도, 그리고 99년도, 그리고 이제 04년도, 그리고 15년도, 최근에 15년도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 했는데 그때 이제 주가를 보면 6개월 전에 주가, 그리고 1개월 전에 주가, 그리고 1개월 후에 주가, 6개월 후에 주가를 봤을 때 1개월 후에만 사실은 주가가 빠지고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94년도만 6개월 이후에도 빠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조정 때 사실 역량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주식 비중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나눠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만 딱 본다면은 뭐 여전히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기술주보다는 뭐 금융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혹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 더 강한 그런 흠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과도 거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해야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면 반등한다가 아니라 반등을 시작해야 반등이겠죠? 그래서 사실 반등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방향성을 찾아가는 건데 계속적으로 너무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추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즉 예전에도 전쟁도 나고 코로나도 오고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연준은 좀 더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세상 모든 악재를 다 이겨내고 주가도 오르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연준은 그래도 시장이랑 계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스탠스는 안 바꾸고 소통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얘들아. 연준의 마음은 잠시 후에 2교시의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원 나오시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미래스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주에 곧 뵙겠습니다. dispos 임자에 신들에게 요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신할 수가 없지 않아